도대체 3.15의 의구가 어떤 데입니까? 도대체 3.15의 의구가 어떤 데인데 지금 국정을 농란하고 국헌을 파괴한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사진을 여기 걸어놔가 되겠습니까? 3.15의 정신이 맞는 거예요? 3.15의 정신이 자유민주 정의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맞는 인간들입니까? 저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수차례 시민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내 떼지를 않는다. 오늘 이 순간까지.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 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이걸 떼어야 돼요. 시민들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합니다. 알리기 위해서. 길 좀 만들어야 돼요. 길 만들어야 돼요. 길 타라. 여길 참고 meillä. 불 campo는 다음 주인공에서 만에 이렇게 놔두고 말하러 나오네. 녹화시 Kinder 여기가 길거리에서 sta 아, 못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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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